아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쩍고 올 수가 있지 나 얘 처음 본다 근데 얘 엄청 사적성이 좋아 얼굴도 엄청 예뻐 처음 보는데 완전히 숙고양인가? 얘도 원래 이렇게 안 이랬거든 진정아 얘 왜 이렇게 다 착해 아니 우리 맨날 오는데 마치 엄청 굶는 것처럼 먹나는데? 야 할아버지 아예 다 가져가나? 스캔을 이 사료로 계속 가져가나봐 아니 가져가도 좀 적당히 가져가는데 우리가 저렇게 주면은 응 우리가 맨날 하루 한 번씩 오잖아 쓰레기 버리러 오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까?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 정도면은 만나서 얘기를 할까? 아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 가져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나눠주는 건 알겠는데 애들이 지금 삐쩍 골았는데 아 차라리 나한테 아 내가 지금 사료도 없다 맨날 저렇게 지금 너무 골었다 얘는 응 얘 근데 얘 임신 그거 했나봐 누가? 얘 애 났나봐 그때 배가 빵빵하지 않았어? 걔? 아니야 아니야 젖이 안나왔잖아 네밤 밥 갖다놨어 네 밥 갖다놨어 가car자 저리로 가보자 내밤 갔다놨어 가보자 노래도 왔어 저 밑에 가보자 가보자 가봐 저 밥 갖다놨어 너도 와 같이 가보자 빨리가 봐 뛰어가 캔 줄거야 캔 싸우지 말고 물도 있잖아 먹어 먹어 싸우지 말고 같이 먹어 많잖아 너는 애들 먹고 먹어 너 애 아니냐? 너 중성한테 애 있잖아 중성한테 애는 누구야? 똑같이 닮은 새끼야 이리와 캔 가져올거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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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질을 내니까 밥 안주면 이 새끼 캔 안주면 승질을 안주면 해 희주통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버리나? 담배꽁초에? 기타 시신에 여기다 한 쪽에 몰아두는 거 같아 항상 근데 왜 안 가져가지? 형님 위화원이 없어 여기는 아니 할아버지 돌아다니는 거 같던데 노란색 조끼 같은 거 입고 봉사는 쉬는 거 아니야?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줘보겠어 케누 왜 안 와? 너도 와 그냥 쫄보야? 기다려 또 어디 있어 한 마리 어 와서 먹어 어 와서 먹어 어 와서 먹어 다 삐쳤고 났네 이 새끼들 어떻게 된 게 아니야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쟤도 밥 먹어야지 가만있어 밥 먹어 와서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가 너 시키야 나를 왜 때려 니가 뭐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를 왜 때려 같이 먹어야지 인마 쟤 자꾸 쫓아내니까 쟤는 빗쪽 골았지 나를 왜 때려 어 저기도 있네 응 응 응 응 괜찮아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그래 그래 같이 먹자 같이 응 같이 먹자 어 아니야 아니야 놀랐어 이리와 응 저거 봐봐 우리? 응 아까 애기들 어디 갔어? 여기 밑에 있어 쟤들 줘야 될 거 같아 쟤들이 여기 못 오네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어디 갔어? 아까 저 안에 그릇을 줘 밤토리 형제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이거 먹자 밤토리 형제들 이리와 여기다 두고 갈게 웃자 여기 두고 간다 두고 간다 밤토리 형제들 나 두고 간다 먹어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갈테니까 애들 때리지마 너 애들 때리면 너도 밥 안준다 이제 어? 대장 애들 때리지마 말 들어 이 새끼야 애들 때리지마 집에 안갔어 아직도 먹고있어 아직도 먹고있어 아직도 먹고있네 소박 소금이 먹을 생각인가?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이거를? 한 세그랑 먹은거네 소박을 안타고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거멍아 거멍이 너 이 새끼 중성하러 가야지 우리 이제 아빠 손타야지 이제 우리집에서 며칠 살았어 오래 살았잖아 아 이제 손타야지 인마 역시 여기가 비로 붙어있으면서 도망 안갈꺼지 이제 거멍아 교육 잘 시켜 거멍이 거멍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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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들어 줄게 흔들고 있잖아 흔들어 줄게 흔들어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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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드셔야 되겠네 장수풍뎅이네 장수풍뎅이네 장수풍뎅이잖아 장수풍뎅이야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네 장수풍sch liste 장수풍て ê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